네 친구들에 전 다시한번 빅밥님과 선동열과 장원준 오우 선동열과 장원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나중에 좀 능력이 되면 등급상승권을 사든지 플래티넘 선동열이 나오든지 해보죠 자 공격기회 자 홈런 아우 홍현호 홈런 파울 음 예 플라이 자 잘 맞았습니다 안타 아우 정원준 커리어 하이네요 높이 뜹니다 자 홍현우 오우 또 홈런 홍현우가 홈런이 몇개야 자 무사 1,2로 오우 안타 자 박혜민 아우 제발 어 네 세입이네요 세입이네요 아우 아우 자 프랑코 아웃 자 양준혁 안타 한번 쳤네요 아이고 까비 또 숲이네요 아 이제 숲이네요 선동열 강기웅 배팅머신 아 배팅머신 강기웅 아이고 안타버소 아이고 안타버소 아 아 아 아 아 아 5 5 5 5 5 5 5 자 투스트라이크 아유 이종범은 괴롭히네 풀카운트까지 갔어요 홈런 맞았습니다 자 홍현우 아이고 깎여맞았네 자 투아웃 2루 유한준 카리스마가 엄청나군요 B로 바뀌어요 직구하고 슬라이더가 원래 A였는데 B로 바뀌네요 아유 왜케 많니 아유 이승엽이잖아 자 투아웃 3루 아유 조인성 안경 쓴거 보세요 귀요미네요 투수 바뀌었습니다 차우찬으로 자 파울타구 아웃하고요 공격기회 브랑코 음 자 양준혁 한번 보여줘 양준혁 아유 아유 진짜 바보같이 찼네 이걸 치다니 파울 잘 맞은 공이 아웃이네요 자 장효족 어 내가 장효준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어우 너무 잘 쳐 애들이 이제 유한준 유한준 아유 더블플레이 이승엽 몸쪽 공이 약하죠 원래는 근데 그것도 이제 극복을 한다고 하던데 이게 게임이니까 자 오봉욱 음 신명철 어 잘 맞았어요 자 박혜민 주자 만루 자 볼 어 어 어허 어허 아직도 차오찬 인가봐요 자 간만에 오승협 한 번 아니 오승협이래 오승환 한 번 보여 드려야죠 어 뭐야 어 외야수도 실책을 하네요 외야수도 외야수도 실책을 하네요 자 이래서 빅밥님과의 친구대전을 했구요 외야수도 실책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